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수요일 유용하의 뉴스 코멘트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안타까운 뉴스부터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요. OECD에서 자살률 최고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건데요. 특히 올해 들어와서 자살률이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10대와 20대에서 자살률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모든 게 오릅니다. 월급은 물론 안 오르죠. 자살률까지 올라간다. 올해 들어와서 더 자살률이 올라갔다. 앞이 캄캄하게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바이든이니 난리면이니 얘기했다 안했다 얘기한 적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민생과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윤석열 정권이 민생과 국민의 삶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의하는 것도 제가 못 봤어요. 그죠? 나는 바이든 얘기 안 했다. 얘기 안 했다도 아니죠. 그 얘기도 안 합니다. 난리면이다. 잘 들어봐라. 그래서 오늘은 그 관련 뉴스 간단하게 짚어보고 박상민 뉴스 클라스 그 다음에 노장 분석 노장 본색이죠. 그 다음에 오늘은 특별 출연소님이죠. 여러분 윤석열의 곤룡포 벌거벗은 임금님 풍자 화가이신 이하 작가께서 오늘 출연하십니다. 이하 작가가 그린 그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뉴욕에서 개인정까지 하신 화가입니다. 그 그림 한 번 여기다 비디오에 딱 띄워놓고서 이하 작가 예술 세계 풍자 예술 세계 그리고 왜 곤룡포 입은 윤석열을 그렸는지 역대의 정권의 담당자들 이분이 다 그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민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린 이하 작가를 저희들이 조금 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멘트 뉴뉴스 몇 가지 좀 다른 게 살펴볼 게 많은데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오류주의자다. 원래 검사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특수부 검사다. 나한테 반대하지 마라. 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언론. 언론장악 뒤치기에 들어갔습니다. MBC가 타겟입니다. 다른 언론 조심해라. 전형적입니다. 검찰 자기 편이죠. 경찰 밀정 논란이 있는 사람 경찰국장 안 쳤죠. 이제는 언론 장악하죠. 그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법원입니다.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이 그런 짓거리를 해왔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좀 팩트를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도 경위 전말 계속해서 내용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냥 그 영상 취재자의 기자단 풀단이 갔다 그러잖아요. 갔는데 그냥 대통령 퇴장하는 모습을 그냥 영상으로 찍은 그냥 담은 거래요. 켜놓고 있으니까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영상 취재 기자들도 소란스러운 현장이니까요.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 대회협력실인가 와서 영상 좀 봅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거지. 그 얘기했으니까 누가 수행했던 사람 야 확인해봐라. 무슨 얘기인지 그랬겠지. 그럼서 이게 나온 거죠. 국회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뭐 XX 조 바이든 쪽팔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아이고 보도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상기자단한테 영상기자단한테 야 이거 뭐야. 안 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찍었는데. 자기네들이 아래켜준 거예요. 아래켜준 다음에 또 보도하니까 난리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 돌려봤다는 거 아니에요. MBC 기자가 돌려본 게 아니고요. 다 돌려봐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비디오나 오디오 비디오문이 저배석으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확인을 했대요. 그래서 다 영상기자단이 야 이거는 쪽팔려 이 XX 딱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거는 다 풀단에서 찍은 거니까 각 방송사들이 자체 판단하자. 그 대신 우리 엠바공 걸자. 엠바공은 9시 39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9시 33분인가 박홍공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하죠. 박홍공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이미 알려졌으니까 온라인 산으로 이 유튜브가 쫙 영상이 퍼졌어요. 저희도 먼저 봤습니다. 10시 9분에 MBC가 그걸 잘 편집해서 자막 달아서 보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시 30분인가 KBS 보도하고 차례차례 쫙 보도한 겁니다. MBC 영상 보고서 보도한 게 아니에요. 다 자체 판단을 한 겁니다. 148개 언론사가 보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워싱턴포스트 AF통신 CNN 폭스뉴스 다 보도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물어봤죠. 기자들이 무슨 얘기냐. 해명도 없다가 나중에 가서 고위관계자인가 뭐 하는 사람이 사적 발언이다. 사적 발언이다. 보도 파문이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13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김은혜 수색이 바이든이 아닙니다. 날리면 문제가 더 꼬이시지 이런 거죠. 이게 보도 경위입니다. 정확하게.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수어 폴리틱스에서 이념 성향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윤석열 비서관 바로는 가짜뉴스인가 무려 89.5%가 가짜뉴스 아니다. 찬성은 5.5% 나왔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같이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수어 폴리틱스입니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 이념 성향에 따라서 이것을 쭉 짚어봤는데요. 여기서는 진보는 진보에서도 97.1% 중도 진보도 97%. 중도 보수도 81%. 보수까지도 63.2%가 가짜뉴스 아니다. 맞다. 이렇게 한 거죠. MBC 고발도 물어봤는데요. MBC 고발에 대해서도 반대가 84.4% 압수수색을 압수수색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건 우리 어린 학생들도 다 할 거예요. 본인이 해명하면 됩니까? 누가 얘기했습니까? MBC에서 그 말을 만들었나요? 짜증기나 외국 없이 그대로 풀단위 찍었으니까 그대로 그 필름을 나눠준 거예요. 본인이 해명하면 끝나요. 나 바이든 아니야. 나 난리면이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왜 바이든이라고 보도하니?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해요. 도대체. 그래놓고서 옆에 있는 사람들 김은혜 수석 무슨 이재명 두 대변인 이름도 이재명 당대표와 비슷한데 이재명 부대변인 이거 아니다. 여러 외부 전문가들 확인했다. 바이든이 아니다. 그럼 누구예요? 도대체. 누가 얘기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상조사하래요. 그럼 자기를 진상조사해야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이가 없어도 어거지도 이런 일이 있나요? 대통령이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바이든 얘기 안 했다. 나 이 모심을 이렇게 해갖고 나 비석을 쓰지 않았다.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못해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옆에서만 얘기해요. 들어보라고. 국민들에게 다시 들어보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무슨 정권입니까? 어떤 대통령입니까? 도대체. 자 이들은 말이죠. 처음엔 난리면이라고 하다가 그 다음엔 진상조사해야 된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것이 국익이고 동맹을 훼손했대요. 사실 보도를 했는데 국익과 동맹 훼손을 했답니다. 국익과 동맹 훼손하는 사람 누굽니까 도대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어갔는지 아십니까? MBC가 자막 조작을 했다.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사실은 본인이 확인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거짓말 탐지기 써왔고 본인이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억 못합니까? 바이든을 얘기했는지 난리면을 얘기했는지 이런 어거지가 있습니까? 해외 순방 자막 사건으로 또 국민의힘은 규정했대요. 참 열심히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들.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바뀌어요. 주호영 언제 대표인가요? 처음에는 뭐 가고깨고 타더니 이제는 완전히 앞장서서서 나왔어요. 야단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구성했냐 하면요.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했대요. 여기 내놓으라는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라시. 지라시에 그게 나왔대요. 지라시에. 여러분. 그걸 자막으로 그대로 입혀서 방송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 탄압이고 언론 장악입니다. MBC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대통령실에서요. 아 참. 간이 배밭으로 나왔습니다. 배짱도 좋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모양이에요. 보도 경위를 물어봤대요. 보도 경위 해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성중 의원이라고 있죠. 과방이 간사인데요. MBC 사장, 박성재 사장, 부사장, 보도본부장 국회 중에서 한 사람 국회에서 나와서 허위 방송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한다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면 됐고 왜 MBC한테 자꾸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요. MBC만 보도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C만 갖고 있는 필름도 아니에요. 다 나눠준 필름이에요. 다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SBS에서 주영진인가요? 다 SBS 확인했다고 얘기했어요. 자체 확인했다는 거예요. 현업 언론 단체들이 이게 언론 탄압이고 언론 자학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기자협회 회장인가 언론조주 위원장이 어제 박롱나 기자회견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미국 안 갔다고 얘기할 게다. 전국 언론 노동조합 방송 기자회원 앞에 기자협회 여섯 곳에서요. 이 국익을 해치는 것은 럭비공처럼 튀어나온 대통령의 거친 원사다. 윤석열 국민 앞에서 나서서 사과하라 그랬습니다. 언론은 희생양 삼아서 위기 모데라는 꼼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 기자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죽게 생겼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들끼리 방송하기 전에 나눈 얘기인데요. 여러분 수능 세대들 듣기 평가하시죠? 그럼 이제 듣기 평가해서 나 땡큐로 들렸는데 아니야 땡큐야 그렇게 그렇게 들려서 우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나랑 엉망이 됩니다 도대체 나 그런 말 안 했어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영어 리스닝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를 아니요 난리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가 희화되고 상식과 공정 아 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앞으로 국민 앞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민이 왜 분노하진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성을 국민이 정당하게 봤습니다 비속을 쓴 거 이 액세스 어떻게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쓸 수 있어? 이 농촌에 있는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말을 쓸 수 있어? 사과 한마디 안 해요 이게 국민이 더 걱정하고 분노합니다 솔직하게 사과하고 말이죠 하루 이틀 고생하면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 앞에 제가 뭐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의도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미 의회한테 그런 얘기의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그럼 간단해요 며칠 지나가겠죠 며칠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MBC MBC들 이런 인성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인성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타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인성 무지와 무식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매우 위험한 인성이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인성이에요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가 이런 인성을 갖고 있으면 나라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란 건 다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지도자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국민한테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이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얘기가 막 튀어나와요 중도층 다 돌아섰습니다 자 코미티뉴스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순서 우리 박상명 박사의 뉴스 클라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이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무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에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운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